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게리 바이너척이 지은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입니다. 이 책은 예약 판매 24시간 만에 100만부 판매 대기록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1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서점에서도 계속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나 어떤 책인지 궁금해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파트 2에서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5가지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원칙이 궁금하실 텐데요. 1. 감사, 2. 자기인식, 3. 책임감, 4. 긍정, 5. 공감, 6. 친절함, 7. 끈기, 8. 호기심, 9. 인내심, 10. 확신, 11. 겸손, 12. 야망이고요.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친절한 솔직함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자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 12가지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자기인식, 긍정, 끈기, 호기심, 인내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35가지 조언에서는 좋은 직장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졌을 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자기인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인식, 자신의 성격, 감정, 동기, 욕망에 대한 의식적인 지식. 내가 건강 외에 딱 한 가지만 바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요소는 자기인식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사실을 확대해 자신이 믿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기대와 희망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더 놀라운 건 장점과 단점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열등감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CEO같은 직책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앞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사업가라고 적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정확한 자기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인지하는 것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을 거는 것과는 다르다. 거울 속을 향해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건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 보는 것이다.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회피로 이어지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외면하고 요리조리 피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무섭지 않다. 사람들은 sns나 실생활에서 아주 잘 나가거나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혹여라도 자신의 단점이 노출될까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든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다. 자기 인식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망을 위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인의 시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 자기 인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이다. 자기 인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책을 가졌든 당당하지 못하고 주위 시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하지만 직함은 그저 직함일 뿐 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구성원으로서의 조화와 나의 일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직책을 부러워하고 남의 직책에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을 너무 의식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린 사람의 실적이나 성과가 높을 리 만무하다. 돌이켜보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인식이 뚜렷한 편이었다. 나에게 사업가 기질이 있다는 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자신감을 가지면 자기 인식에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직면한다.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희망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진짜 모습을 분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것도 힘겹다. 하지만 나의 단점과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그림이 너무 좋은데 그림을 그리는 재능은 부족하다고 치자. 꼭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이 그린 마음에 드는 그림을 구입하거나 돈을 주고 부탁하면 된다.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나는 사업 수단이 뛰어나고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하루 15시간 이상이라도 일에 매진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과외를 받을 생각보다 그냥 내가 잘하는 일에 몰두하려 한다. 나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정도의 자기 확신을 가지려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단점을 보완해야 할 일도 있다. 노력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든 최소한의 능력과 노력은 필요하다. 나의 경우 친절한 솔직함이 너무 약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계속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정하는 순간 문제는 스르르 풀리기 시작한다. 평소에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이나 어두운 부분에 더 매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를 자주 내세우진 않는다. 물론 나도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단점보다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 부족한 어떤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너무 애쓰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자기 인식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긍정 미래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 많은 사람들이 긍정은 실망과 상실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함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인생에 두려움이 많거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 긍정을 부정부터 하고 본다. 긍정적이었다가 또다시 실패를 맛보고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긍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것이라 비웃는다. 긍정은 미래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이야기한다. 긍정과는 대조적으로 망상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고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밀어붙이는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이다. 망상이 심하면 정신장애가 된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이다. 부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의 최악의 면만 보거나 최악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경향.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말한다. 읽기만 해도 어둡고 우울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부정적인 결과로 인도하는 세상의 수만 가지 변수보다 믿음과 희망은 성공으로 이끄는 든든한 견인체가 된다. 바로 긍정의 힘이다. 우리가 모르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이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긍정을 잃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범위다. 긍정이 무조건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한 상태는 더더욱 아니다. 1의 위험성도 알고 원하지 않는 결과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잘될 거라고 믿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이다. 그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과에만 매달려 과정을 소홀하기보다 과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열정적으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에 이를 수는 없다.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의 모든 과정에 충실히 임한다면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고 현재에 이르렀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큰 자본금 없이 자신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한 마음은 더욱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긍정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다. 뜻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살면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애꿎은 남을 탓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유형이나 자존심을 최후의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끊임없이 자책하며 동굴속으로 숨는 유형은 아닌지. 타인의 시선이나 생각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면 무엇보다 낮은 자존감에 스스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자신을 믿는 마음을 회복하면 긍정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 나를 변화시키려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평소 좋아하는 팟캐스트와 영상들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스스로를 채워보자. 역사적으로 억압을 받아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경우 자신들과 비슷하거나 닮은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강하다. 나에게 긍정은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그래서 나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긍정은 부정보다 그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충만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나는 긍정과 끈기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믿는다. 만약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과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끈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공에 이른 뒤 어떻게 그 성공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만약 산을 오르고 있는데 왠지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다리에 힘이 풀릴 것이다. 계속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울 것이다. 그런 상태로 과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끝까지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즐길 것이다. 자신을 믿고 끈기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믿는다. 자 이번엔 끈기입니다. 단단히 결심하는 것, 각오.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과부하에 걸린다.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끈기를 해석하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번아웃 현상에 이르기 쉽다. 오랜 기간 꾹 참고 과장된 활기로 일에 매진하다 보면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으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희생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면 곤란하다. 끈기가 번아웃과 잘못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라다니는 현실을 가끔 목격한다. 사람들은 끈기와 번아웃을 비슷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둘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번아웃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붕괴이다. 반면에 끈기는 집요한 노력이다. 내가 평소에 야망보다 야망을 성취하는 과정을 즐기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목표보다 부수적인 것들 즉 100만 달러와 벤츠, 샤넬 가방, 전용기 따위를 쫓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목표를 잊고 어느 순간 남들이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 많이 의식해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한다. 자신의 행복을 외부의 검증과 물질적 성공에 기준을 둔다면 번아웃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곤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목표를 잡고 달려가면 어떨까. 끈기가 있다는 건 나는 이 일을 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로 여기는 것들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0대 초반의 나는 끈기와 확신을 획득했고 그 뒤에는 공감과 인내심을 추가했다. 그 시기에 나는 내 시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22살부터 32살까지 가족을 위해 시간을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20대 초반이나 중반의 나이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게 DM을 보내는 젊은 친구들이 수만 명이다. 그들에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나이 작은 경험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절 나는 매일 15시간 이상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나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와인을 팔면서 소통 능력을 포함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워나갔다. 언젠가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그 다음은 나의 일을 할 차례였다. 당시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이해했고 그것이 확실한 나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확신과 끈기는 늘 따라다니며 함께 작용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끈기는 몇 배로 증폭된다. 다음은 호기심입니다. 무언가를 알거나 배우고 싶은 강한 욕구 사람들은 호기심이 부족할 때 자신의 현실에서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든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 그냥 무시한다. 그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은 아이들이나 즐기는 오락거리로 가볍게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게임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관과했다. 지금은 어떤가? 최고 실력의 게이머들과 e스포츠 콘텐츠 제작자들은 매년 게임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 SNS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사람들은 SNS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웹 2.0 시대에 내가 스포츠 카드의 투자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NFT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NFT는 그림과 사진, 동영상 등 각각의 콘텐츠가 인터넷상에서 고유한 코드를 얻어 다른 복제품과 차별성을 얻음으로써 엄연히 고유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들은 예술작품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은 많이 변해서 그림이나 만화 등 하고 싶은 걸 공부하고 연구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실험 가능한 일이다. 나의 재능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재능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호구지책이라는 이유로 하기 싫은 일만 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내게는 더 견디기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호기심은 일견 가볍고 유치한 것으로 세상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호기심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호기심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사의 기획과 스카우트 팀이 하는 일과 비슷한 활동이다.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인기 밴드가 될 잠재력 있는 신인 그룹을 발굴하는 것처럼 촉수를 한껏 뻗는다. 공감 촉수다. 호기심과 공감 능력을 합치면 직관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직관을 경험하면 확진에 이를 수 있다. 직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깊이 관찰하고 세상의 새로운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한다. 이때 나는 단지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관찰하고 대부분이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실행한다. 호기심이 많다면 그 호기심을 겸손으로 잘 보호해야 한다. 예측의 성공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람은 오만해지기 쉽고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할수록 호기심은 줄어든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현실에 안주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무언가에 취해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호기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호기심이라는 단어와 맞물려 생각나는 수식어는 강한 욕구 그리고 배우거라는 표현이다. 호기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으면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든지 간에 계속해서 배우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성실성이 필요하다. 호기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배우고이다. 만약 당신이 60세로 은퇴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10분 활용하는 것이다. 호기심만 있다면 60대는 물론이고 90대의 노인도 가능하다. 연륜이 풍부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노류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 삶에서 배운 것을 sns를 통해 공유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우고 나누다 보면 더 많은 걸 세상에 남길 수 있지 않을까. sns에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교육이 성공의 토대라고 믿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교육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이런저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원하는 강의를 인터넷에서 비교 선택해 들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nft에 대해 배우는 것처럼 유튜브나 트위터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배우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그 출발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때 내가 처한 상황과 필요한 것 등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으로 향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호기심이다. 이 책의 12가지 요소들에 순위를 매기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고른다면 나는 확신과 끈기보다 호기심과 겸손을 더 앞에 둘 것이다. 세상을 향한 관심은 물론 내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 것도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는 인내심입니다.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어떤 문제와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참을 수 있는 능력. 인내심을 설명한 글을 볼 때마다 내 입가에 미소가 번져진다. SNS에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내심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앞으로도 이 단어를 주입할 것이다. 인내심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나는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어떤 문제와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 뜻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에 맞이 않는다. 만약 천국에 가서 나를 형용하는 단어를 하나 골라 내 몸에 걸어야 한다면 바로 인내심일 것이다. 내가 가장 편하고 기분 좋게 느끼는 성공의 원칙이 바로 인내심이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내심을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인내심을 키우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걸 많은 부모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인내심을 배우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성장했을 때 인간관계든 공부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당황한다. 너무 심하면 희망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분노조절이 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된다. 성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내심을 키우고 훈련받을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에서 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이들은 결과에만 집착할 뿐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1위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꼼꼼하고 여유롭게 일하고 당연히 결과도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왜 모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건 우리가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일 것이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인내심이 바닥나는 건 그런 순간일 경우가 많다. 30세의 연봉 얼마, 40세의 수입 얼마 하는 식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일상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그런 목표 속에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면 어느 날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 자존감은 떨어져 회복하기도 어렵다. 불안감의 대부분은 자신감과 인내심의 부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 조급증까지 더해지면 결과는 참담해진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아버지 와인 가게에 술을 사러 와서 일하는 나를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도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인내심 덕분에 그 시선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멀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내 나이 46세이다.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다. 빨리빨리 하며 서두르고 싶지 않다. 다음 46년이 더욱 기대될 뿐이다. 강연을 통해 만나는 청년들에게 나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만날 때마다 일러준다. 바로 시간이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가 22세의 청년이라면 내 말에 귀담아 주기 바란다. 그대는 아주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흔들리거나 조급해하지 말기 바란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60대 중후반이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당신이 13세, 23세, 33세에 꿈꾸었던 것일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25년 정도는 너끈히 활동할 수 있다.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다. 당신의 호기심에 기대어 볼 시간은 충분하다. 이처럼 인내심은 나이 고아와 직업과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요소이다. 다른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인내심은 앞에서 말한 친절한 솔직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인내심만 붙잡고 있으면 미련하다고 오해를 사기 쉽다. 내가 SNS에 인내심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하면 말은 쉽지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 나도 안다. 말은 쉽지.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내심은 당신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도구이다. 자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 사례입니다. 좋은 직장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만약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온 세상이 당신에게 안 돼 라고 외치는 걸 각오해야 한다. 오직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부모님의 말씀은 당연히 귀담아 드려야 하고 친구와 선배들이 진심어린 조언도 만맞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사업계획만 듣고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꼭 있다. 나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제 정의가 필요하다고 자주 언급하는 편인데 단적으로 말하면 5억을 벌고 불행한 것보다 1억을 벌고 행복한 것이 더 성공한 삶이라고 주장한다. 가볍게 시작했던 인터넷 쇼핑몰 1이 재미있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싶다면 먼저 몸을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13년 후 모은행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인터넷 쇼핑몰 1로 바쁜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수많은 회반꾼을 제끼고 씩씩하게 나가야 한다. 마치 홈경기 후반 전 마지막에 역전골을 노리는 것과 같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수만 명의 홈팬들이 야유를 보낼 수도 있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엄청난 야유를? 하지만 끈기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인내심도 필요하다. 아무리 가볍게 시작했다지만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라면 갚아야 할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몇 년은 견디고 또 견디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나도 20대 초반에 아버지의 와인 사업에 뛰어들으면서 또래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다. 그때 나는 인내심, 끈기 그리고 확신으로 버텼다. 남들이 보면 매일 15시간씩 와인 가게에서 지루하게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때 나는 매대를 와인과 샴페인으로 채우고 고객 이메일 명단을 만들고 장부를 정리하고 수입을 저축하며 진짜 제대로 일을 배웠다. 사람들은 최대한 빠르게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그건 인생의 가장 큰 속임수다. 자유는 사실 엄청난 부 아니면 무거운 성찰에서 나온다. 그리고 엄청난 부는 확보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설령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자체가 감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만큼 자유로운 것도 없다.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졌을 때 1년 중에 보통 1, 2주 정도는 일이 너무하기 싫을 때가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런 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실망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지만 너무 센 직격탄을 맞으면 충격이 크다. 그런 날이면 나는 감사와 겸손, 끈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모두 동원한다. 감사함을 품으면 내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실 나는 내 가족의 건강이 가장 감사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그것에 견지면 지금 겪는 어려움은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절로 힘이 솟는다. 겸손함은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상기시켜주고 마음을 다독여준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감사함과 겸손함은 내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끈기와 긍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가끔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 단절이 나의 삶의 균형을 잡아준다. 꾹 참고 계속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한마디로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한 자신에게 너무 도취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허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다. 그날그날 하루에 너무 매달리지 않을 때 에너지와 여유가 넘친다. 어느 날 아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닷가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든다면 어떨까? 내가 없어도 하루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한 날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다.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루하루 눈앞의 작은 일에 너무 파묻히지 말고 전체적인 여정을 생각하라. 이렇게 게리 바이너척이 지은 부하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12가지 원칙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진부한 원칙이긴 하지만 이것을 정말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기인식, 호기심, 끈기, 인내 그런 것들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쉽게 되지 않는 원칙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12가지 원칙을 다 소개시켜드리진 못했지만 이번 시간 영상에서 하는 내용이 공감이 간다면 나머지 12가지 원칙도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